ㄷㄷ 아파 아파 이제 시작입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파 아파 이래서 4스택 평타 너무 아파 드라마 어색 아 이거 1을 맞았네 아 아 아 이건 턴 좀 위험한 턴인데? 플래시가 나만 없어가지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 킬 제압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압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동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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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빠서 메이예요 메이예요 하우스 궁있지 않아 ㄷㄷ 신파가 나와야 할 말일 것 같은데 신파 뜨면 할 말일 것 같은데 그의 정의가 나의 정의에 적은 상대가 정의에 적은 성합이 정의에 적은 성합이 잘 싸우면 이기겠다 잘 싸우면 이기겠다 좌측 ㄷㄷ 0-4초 아 탈레아 질 것 같은데? 아 처지겠구나 아 까비 아 까비 5 1 점점 점점 2 점점 아 근데 아까 궁돌고 싸웠으면 무조건 이겼겠대 어? 갈고리가? 아 근데 이 게임은 그냥 막 이끌어진다 아 근데 이 게임은 좀 더 정리할 수 있을까? 이거 다 정리할 수 있을까? 지금 잘 모르겠다고 할 수 있을까? 아 근데 이 게임은 좀 더 정리할 수 있을까? 아 근데 이 게임은 좀 더 정리할 수 있을까? ㄷㄷ 어 저 궁 있으면 이렇게 되긴 하는데 아.. 으 ㄷㄷ 흠 어 어 하하 미치겠어, 알리스타 진짜? 발걸이가 자꾸 와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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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자? 나 스킬이 없는데? 탈리아가 W를 잘 맞췄네 탈리아가 W를 잘 맞췄네 탈리아가 W를 잘 맞췄네 탈리아가 W를 잘 맞췄네 는 다시 한 번만 더 이쁜다 탈리아는 LV를 EVER 를 더하시기 위해서 탈리아는 LV를 더하시기 를 더하시기 위해 를 더하시기 위해 를 더하시기 위해 와 우리 이즈 킨드 너무 잘 컸다 말이 안되는데 템이 이즈가 3코우네 타이어도 엄청 잘 컸네 어 뭐야 끊는다 하아 근데 근데 개요기래 으아 으아 흐아 난 문제를 찾아 없을게 구입된 것 나는 지동 흐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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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있로 으아 끝이면 띠아스 어 미플이 좀만 더 빨리 돌았으면 바로 빼줬을 것 같은데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썼다 ㄷㄷ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 레이터 2 찍었는데 보수다 하하핳하하 고망쳐라 약해 빠진 놈들 빨라 씨아 아군이 다렸습니다 나 이렇게 가면 내가 별로 안좋은거같아 나 병치 하나 놓쳤나? 아닌데 다 먹었는데 왜 3레비 바로 안지키지 레오나가 왜 여기서 나오냐? 나 경험치 하나 놓치는건가 아닌데 다 먹었는데 뭐지 릴리아가 지나가면서 하나 먹었나? 어? 아 안녕하세요 따위보 온다 따위보 아 아 아 아 아 아 굉장히 게임이 맘에 들지 않는다 아 경험치 다 먹었는데 릴리아가 지나가면서 하나 먹은거 같은데 아까 근거리 두 마리 다 딸피웠는데? 먹었는데? 어 굴를레를 먹으러 갑시다 탈리아가 오진 않겠지 빨리 밀지마라 굴를비 안 먹으니만은 못하게 됐네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 저말들걸 저말들었으면 약간 탈리아 갱 왔을 때 필수고 땄을 것 같은데 아니야 유치아가 맞다 한 달 때 그래도 유치아 있어야지 레이턴 탭이 좀 많이 잘 떨네 와우 쎄다 쎄 오 오 내 타워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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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토니아 템이 똑같아졌어 내 레벨이 훨씬 높아 내 타워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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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워 골드 내 타워 골드 호 골드 이제는 레네톤을 그냥 이기지 않을까? 이제부턴 다리우스 시대인 것 같은데? 오우 너무 센데? 근데 마나가 너무 딸리는데? 스킬 몇 번 썼다고 마나가 없네 넌 멈추지 않느냐 어어어 사람들이 비상에 얼갑을 가난 이유가 있어 학살 중입니다 뭐야 써렛 나왔다 아 으흐흐흐흐 흐흐흐흐 침 2라운드 다녔습니다 와우 유치아 괜히 켰다 유치아 괜히 켰다 ㅋㅋ 와우 치명타가 왜 이렇게 안 터져 치명타가 굉장히 잘 안 터지네 치명타 That's a lot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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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ㄹㄹㅇ 음이 사역이 돼 두 번째 방향은 죽음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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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연히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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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히힛 뭐야 너무 잘 컸는데? 트릭 어떻게 막냐 이러면 아굴이 당했습니다 아 없고 없고 적은 처치했습니다 아굴이 당했습니다 게임 너무 터졌는데? 아굴이 당했습니다 아굴이 당했습니다 아굴 히힛 탈로는 올려나? 안 오겠지? 다타민 다타민 이 적도는 적도는? 저의 인정 아랫! 이 적도는? 네. 저게는? 또는? 이 적도는? 가르치는? 이 적도는? 어디? 이 적도는? 이 적도는? 이 적도는? 어어어어어어어 아 아우 느려 아우 느려 그 가리지음 아군을 사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전자 미치 빌자로 아군이 다녔습니다 선체를 갈까? 그냥 무리하는 거 아니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선체를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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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컸다 말이 안 될테만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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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압되었습니다 버텀이나 밀자 승관이 되었습니다 탈라니 올라가나본데 탈라니 탈라니 잠시만 뭐하지? 이동무이 갈까? 탈루는 잡을 수가 없다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아팍 아팍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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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블이 좋기나 줘요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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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억제기 저게 억제기 ㄷㄷ 1-2-3 하.. 점화 좀 더 빨리 쓸 걸 그랬다 아..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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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뭐야? 음..뭐야? 과연 방사기! 출력 전개! 트림 피읍이 질이긴 해.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긴 해, 트림 피읍이. 확산진. 아, 뭔가 화려하냐?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굴이 당했습니다. 분노의 영유를 받아라! 요들의 훈을 실은 지옥뿐이다! 오우. 아,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우. 너 풀 있어?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스피드 노플이잖아. 근데 어떻게 리산드라고 죽냐 이게? 틀린 노브윙이 났는데 이겨주나? 틀린 멘탈 나가겠는데? 아니 아트린은 라인점까진 괜찮았어 근데 방금 내려오면서 진짜 걔 말도 안 듯 손해를 벗어 그냥 들이켜라 뭐라고 이제 틀린 안 따라하던데? 내가 내려가든 말든 날아올라라 요돌 불사조 이건 밴들 시트의 몫이다 미처 날 뜨고 반면 북발 반차 적을 처치했습니다 분노의 영유를 받아라 어 럼블 근데 진짜 쎄다 불쩍 뛰어넘어 볼까나? 으아 어어 또 너가 죽냐 리산드라 근데 왜 이게 리산드라가 죽네? 얘는 나는 죄가 없긴 해 나는 무죄야 이산드라가 탈리아 잡으려고 들어가서 그래 이산드라.. 아니 저거 탈리아 죽은건데 점화 때문에 이산드라가 죽은건데 오 깜짝이야 탈리아 왜 이렇게 타볼거같지? 지옥뿌리다 구워진다 히앗 히앗 내 눈부신 전적에 한줄이 더 추가되겠군 날아올라라 요돌 불사조 히앗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트린도 잘 컸을까 나랑 똑같이 만들었을거야 수은의 방어맛 철력 방어 개시 한계 돌파 슈퍼 갤럭시 철력 방어 개시 철력 방어 개시 轉 아하 얘 유치야만 있는데? 풀 없는데? 야 이걸 사러 가는 챔프가 어딨어 히앗!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화염 방사기 풀력 전개! 이건 밴드시크의 몫이다 흠 정렬에 발사! 아 나 조니아 뽑고싶은데? 아 나 조니아 뽑고싶은데? 철벽 방어의 폐기를 느끼어라 철벽 방어 패치 터보 슈크 로켓 그냥 지켜라 뭐라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극적인 등장이란 이런거지? 흠 흠 근데 트린은 이게 맞아 트린이 크면은 이게 말이 안 돼 이 불합리함 폭삭 이 불합리함 마지막 방어의 다진ggi워라 ㄷㄷ ㄷㄷ 이걸 안 넣어? 이걸 진짜 집을 간다고? 와 이걸 참네? 어 요대 1p 나오는데? 근데 트리는 저게 맞아? 트리는 이게 맞아? 아 안 죽냐? 어? 허허허 어어어 아 근데 그냥 바론 갔으면 되는데 에이데로 카샤 지지 않나? 에이데로 카샤 지지 않나? ㅋ 와우 아.. 아 용 나왔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한계 돌파 슈퍼텔럭시 아 아파요 오 오 대박 근데 왜 수백이나 죽었냐 흐으으으 아 뷰비 자 아 너 나 그 나 철벽 방어의 폐기를 느껴라 두려움? 그게 뭔데? 퇴물 애들을 내가 먹어도 되겠는데? 아 트랭 귀찮아 유우들의 가슴속 불질은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 자, 빼왔습니다 정렬에 발사! 흐허 정리맞춤 봐라! 정리맞춤 봐라! 정렬에 발사! 이건 밴들시티의 몫이다 우주를 가르는 슈퍼 울트라 메가텔레포! 정렬에 방어의 폐기를 느껴라 정렬에 방어막 세나랑 탈리아한테만 궁 잘 깔리면 그냥 이일 것 같은데 정렬에 방어의 범위는 정렬에 방어의 범위는 아 너무 아픈데? 이산 못막을거 같은데? 허리와 근데 좀 빨리 끝났어 오공 굉장히 세다 ㅋㅋ ㅋㅋ 자요 ㄷㄷ 오공에 CS 버피 기술이 굉장한데? 하하하하 ㄷㄷ 아 집 가야겠는걸? 아, LP 가는 게 훨씬 나았겠다 AD 가니까 그렇게 막 마시지 않다, 모공상대로 쩝 아 아 아 이거 안좋아 이거 안좋아 아 이거 안좋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ㅇㅜ 적을 처치했습니다 흠 아 아 아 아 아굴이 당했습니다 오음이 생각보다 쎄네 근데 진짜 AP 가는 게 훨씬 나았겠다 여공성들을 평타 대기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다 아... 아... ㄷㄷ ㄷㄷ 아 왜이래? 서로 피부를 너무 많이 찍는데? 도망갈 수 없으니까 AP를 물러면 훨씬 나을뻔 내가 평타 칠리니까 계속 같이 맞네 도망갈 수 없는데 어.. 팔 긴거 봐 뭔가 느낌이 심상치 않다 이거 탈리아가 올 것 같은데? 느낌이 심상치 않은데? 룰블랑이 좋기네? 아 안녕하세요 룰를 도저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염 보여주나 리즐? 퓨어 공? 와우 날라가나? 일단 내가 봐서 막타를 맛있는데? 근데 미드 빼고 다 잘 커서 이길 것 같긴 한데 상대 갑자기 킬만 먹는 건 아니네 오공 킬 먹으면 변수다 이거 이분님 제압볶음 맛있어요 이번엔 제압볶음 더 맛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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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향적인 스페이스 어차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큰일났다 큰일났어 루시안이 죽으면 안되는데 루시안이 죽어버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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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르블랑 센거 봐 우리 팀 보여주나? 좋은데? 저 챔피언맛 조종키 원래 그대로 있던 키였어요 오우 아 르블랑 좋은데? 잘 크니까 되게 좋다 어? 다음 팀에 누가 갈까? 고향포 갈까? 고향포 괜찮은거 같은데? 와우 고향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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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평타가 잘 크니까 너무 센거 아니야? 고향포 야 말이 안되네 약간 스태틱 르블랑 처음 나왔을때 느낌이 나네 고향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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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블랑은 잘 커야 돼. 잘 크니까 재밌다 평타 치명타 한번 때려보고 싶은데 그냥 안돌아가죠 유대 유대 바탕이네 강인함이 없으니까 안돌아가죠 아지르 요나 이렇게 보니까 진짜 챔피언 진짜 약해 보인다 진짜 우리 조합에 할 거 1도 없다 아 부영상 때려보고 싶은데 아 부영상 때려보고 싶은데 못 때렸다